서울 부부의 귀촌일기 아들이 가자 와 벌 진짜 열심히 한다 어? 어 벌들 싸운다 역시 봄이 좋구만 맞다 어깨벽돌이 어 벌써 더워 나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맞돌아 이리와 이리와 어 으악 으악 어 기사님 아직 안 오셨다 감사합니다 어 오셨다 수육 가는 것들도 오셨다 으흐흐흐 으흐흐흐흐흐흐 모ipp檜은 으흐흐흐흐GO 따돌 아, 흘렸다. 아, 여기 왔다. 아, 여기 왔다. 아, 여기 왔다. 아, 여기 왔다. 어디서 왔다. 아, 뭐야? 나올 거예요. 저희 여기 낙하 암경 가려고요. 아, 거기서 저기 있나? 아, 네. 거기 절에 가려고요. 아, 맞으시구나. 도배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잘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때 또. 안녕하세요. 아, 되게 반갑다. 우와, 크다. 스크류바, 스크류바. 여기 서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세상, 귀찮노. 어우, 귀찮아. 나 점심에 혼자 김밥 먹는 데가 여기야. 벤치. 좋지? 완전 좋네. 그치? 어, 지도 지도 맵. 순서 나와있지 않아? 1, 부소산성 매표소. 2, 이쪽이구나. 보관님. 이거 손으로 타겐. 여기 길 진짜 이쁘다. 와, 여기 길 진짜 이쁘다. 아... 색깔이 진짜 이쁘다. 근데 벌써 가을단풍들인 것 같다. 응. 와, 길 너무 이뻐. 응. 삼충 사가고 있어 우리 집에 삼충? 응 우와 나무 어떻게 이렇게 휘어서 이렇게 자랐어? 우와 진짜 오 연료 얘 만나려고 그랬나 보다 단풍잎도가 있나봐 여기 완전 데이트 코스인데? 오 예쁘다 와 여기 길 진짜 예뻐 좋다 와 너무 좋다 1100원 1100원 여기 살고 싶다 오세요 부소산으로 오세요 저기 이리로 가면 1.2km고 이쪽으로 가면 2.2km인데? 까맣게 도는 거지 그래 맑게 돌자 지도에 나온 순서대로 가는데 문서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아이고 꼴 쓰레비를 여기다 묵어버려 빈캔네 나쁜애 아이고 그치 보이게나 버리지 좀 쓰레가 ㅅㅇ 진짜 아 이런데다 쓰레기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나? 귀는? 앙커루아트에서 똥 싸나?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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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개 ㅋ ube ㅋ ㅋ ㅋ 여기가 이제 1쿠스터 쓰레기통 와 완전 셀거네 그니까 어제 지인 것 같은데 와 이쁘다 와 우리 집이었으면 좋겠다 진짜 와 굉장히 요렇게만 잘하면 얼마나 좋아 진짜 귀엽다 귀여워 신발 벗고 들어오네 어? 들어가도 되는 거야? 응 저거 쑥 뽑으면 안에 양파 같은 게 걸려있을 것 같아 3번 어딨어? 영일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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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타겠다 아 나 여기 아파 어 시원하다 의자 우산? 우산 없는데? 우산 없는데? 우산 없는데? 아 우산 없는데? 양산 잃어버렸는데? 관련민이다 관련민 으흐흐흐흐 읏 어? 어 원숭이 어 풍경 소리 좀 들어볼까 오 소리 이쁘다 와 이제 4번이다 3번 어딨어 영일로 영일로 뭐 여긴가 끝인가 군창지가 이건가 봐 봐봐 그것 좀 창고였던 털에 백제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있대 우와 저 꽃 저거 도라지 아니야 아니야 그럼 도둑 아니야 터만 남았구나 다음 코스 5번부터는 또 좀 멀다 이제 정상을 향해 가고 있어 우와 고사리 어디 우와 와 고사리 땄어야 되는데 와 좋다 여기는 문화재보다 길이 좋다 숲이다 숲 어 국녀선은 가면 한참 돌아가야 되네 그러게 7번 지금 우리가 이쯤에 시에서 5번 수 resort 음 아 $5 혹시 길을 잘못 들은거하냐 어 여기다 봐 아 저기 경치 완전 좋겠다 누구idad 네 이렇게 높은거야 지금 여기? 신기하다 너무 시원해 금강이 한눈에 들여다보이는구나 싹 갇힙니다 어 역광이야 발길 닫는대로 가 몇 점이다? 고란동동주 고란동동주는 뭐예요? 없어졌어요? 아이고 뜬다 저기서 먹고 그랬나? 저기 지금 일어나는데?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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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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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 이쪽에 내가 받아올게 어 섹시태로 하는거 이모 하하하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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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하 우와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얼리 짠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산에서 이런 기념품 제일 쓸모없는데 이제 소화시키자 아 여기 돌마다 다 다른 그림이 있네 문양이 다 달라 낙화암 200m 고란사 고란사라는 400m네 나갔다 금방 가네 이거 봐 문양이 다 잘하지? 여기 꼬마야? 내 말 듣고 있니? 총을 들고 있잖아 아 힘들어 부서산성에서 가장 높은 곳이래 여기가 응 와 경치 좋다 여기네 여기 와 여기 금강이야? 그렇지 않을까? 올라가서 볼까? 여기가? 이거 아니라 와 경치 좋다 저기 봐봐 여기가 여기가 여기네 여기가 여기네 여기 잘한 거 아니구나 잘한 거 안줄 알았다 오 총 와 드디어 나 감을 났다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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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연이지 음 잘한다 오 가지 이어진대 햇빛들어 오 오 오 오 오 ㅋㅋ 맛있다 할머니 내가 다 탐냈어 진짜? 봤어 오동 남겨 드디어 왔다 마카롱 다르다 와 여기 조심해 다 바위야 여기 바닷가 같다 아래 너무 맛있어 맛있어 보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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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마강 200m 보란사 백마강 200m 지현아 지현아 너 부른다 네 나도 힘들어 아 힘들다 젊다 잘 봐 아 너무 힘들다 아 죽겠다 도사님이다 도사님 도사님 창풍 쏘는 법 좀 가르쳐주세요 잠수 주머니에서 나오세요 와 타격이 엄청 크구만 이거는 멘탈 타격은 잘 배웠습니다 사부님 추웠는데 추웠어 힘들어 아 5만원에 팔걸 그랬나 왔다 꼬란사 보나몬 길이었다 오 저거 미끄럼틀 아니야? 워터슬라이드 아니야? ㅋㅋㅋㅋ 오 수박말라 우와 다 비켜 오 엄청나이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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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겠습니다 우와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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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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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이도 먹게 됐으리야 물이 많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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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고맙습니다 달달합니다 한 번 더 사는 것 같아 우와! 산빈데? 응, 산비로 산빵 어린이 핀 달고 어디? 아이씨, 뭐 붙어있을 때였다 나도 아이씨 우와, 밥이다 안 빛네 어, 저 산에서 여기 벽 타고 물이 뚝뚝 떨어진다 여기 다 바위 타고 나 안 들어갔다 어이구 나도 같이 가봐 어, 부러졌어 배 배 배 아, 배 간다 가자 가자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남겨놔 욕심부리지 말고 나 혼자 다 먹을까? 아, 다 먹고 싶다 먹고 싶어 하나 먹어 개 맛있어 뭐야? 문장아? 물장구라 그래 이게 쫙 퍼지는 걸걸? 번지면은 커지고 젖어가지고 어, 나 이거 갖고 싶어 물장구라 그래 네 와우, 기분 되게 이상해 어 엄마 어디였어? 에이, 징겨서 에이, 에이 손 이상해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 힘들어 어머, 누가 이번에는 벌레 달았네 아, 죽겠다 아휴 구멍이 더 커졌다 구멍이 더 커졌다 공기를 많이 빨아들이기 위한 거야 공기를 많이 빨아들이기 위한 거야 아, 난 집에 먼저 가야겠다 어 간다 어 아, 갔다 왔어 아휴 인정됐어 아휴, 힘들어 아, 죽겠다 아, 나 못 가 아, 힘들어 아, 계단 끝났다 아, 오늘 삼겹살 먹어야겠다 아, 나 못 가야겠다 너무 번지를 많이 먹었어 집에 가자 차 되게 오르네 차 되게 오르네 어, 똥차라고 쓰여있잖아 똥차 어린 건가? 토핑 열면 스탱 아, 어? 엄마! 어, 깜짝이야 오, 씨 3마리야 귀여워 어? 다섯마리야 먹 달라고 쟤가 애니인가봐 우와 꼭대기까지 갔어 잘 살아라 부서산 던전 탈출 부서산의 마법재판이 그걸로 너는 지구력이 80이 증가했어 이제 망토만 찾으면 돼 다음엔 망토를 찾으러 오자고 진짜 있는 거 아니야? 와 진짜 일로 나왔네 일로 들어가서 아 그렇네 한 바퀴 도는거지 우와 이거 깔고 앉아서 미끄럼 탔다? 가봐라 못가 바보야 그냥 굴러가는게 나을거 같은데 간다 안 된다 안돼 포대자루 있어야돼 빨리 가는거 보이시게 달리면 돼 잘 안되나 멘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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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러가 제가 어미자 사과 통틀이에요 나와서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바삭바삭하니? 정말 맛있어요 닫아버렸다 거절을 못하는 성격 줄 서 있네 아 대박 줄 서서 먹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이렇게 줄 서서 먹는가? 놀자 두 분 두 분 아 여기 불편한데 난장판 자리에 앉았다 끄다 끄다 감사합니다 오이구 오이구 부러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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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omme